배우, 공유 김고은 주연의 드라마 도깨비가 대만에서 한국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. 대만 한 매체에 따르면 도깨비는 지난 8일 종영했으며 평균 시청률 2.27%를 기록했는데요. 특히 마지막 해 방송은 순간 시청률 5.5%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도깨비의 이 같은 수치는 태양의 후에는 물론 12년간 1위를 지켜온 드라마 궁예 시청률도 경신한 기록입니다.